오늘 진짜 멀쩡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보면서 안팠다던 게 마이킹가 시작하고 와서 이렇게 인축을 추는데 다들 한 손만 이렇게 들고 한 손만 추고 따라주시면 타겟팅을 하고 못 따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푸드 타임을 제대로 한 번 푸드 타임을 제대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그럼 저희가 말을 안하고 푸드를 한 번 체할게요 최대한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어, 흰색도 너무 저렇게 맞네요 다들 잘 찍으셨나요? 네 오케이 잘 찍으셨죠 그러면은 다들 한 번씩만 다시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어 아니, 마지막 축구인데요 아무것도 공간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의 멜로디 이렇게 새들 한번 보고 계신데 여러분 여러분 더 파티시니까 다시 새로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승희끼들과 메리스도 오늘의 첫 입! 여러분! 여러분!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오다 온 걸 그랬는데 오늘 수제가 마지막으로 안 돼요. 그런데 저희 수제님의 터레스가 마지막! 다시 가요! 네! 이제 오늘 수제 조개가 오렸던 건데 이렇게 원하는 걸 계속 환불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너무 환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역시 정말 열정이 크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환불해주세요 환불! 지금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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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한 번 더 보셨어요 마지막 공과 매직까지 함께 지게 되세요, 여러분! 네! 지금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까지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